자 이번 시간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신형이 좋아 비갱신형이 좋아 이 부분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똑같습니다. 물론 사회 초년생이나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비갱신형을 많이들 하구요. 사회 초년생일 때 사회에 돈 벌 수 있을 나이에 그때 20년간 보험료가 좀 비싸다 했지라도 20년간 딱 납입하시고 빚세까지 보장을 받으신 분들이 비갱신형을 많이 하시죠. 젊은 친구들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비갱신형을 하다보면 보험료도 많이 비싸고 걸릴 확률이 암이나 심장제약이나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은 갱신형이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갱신형이 10년 갱신, 20년 갱신, 30년 갱신이 있는데요. 그런 갱신형마다 보험료는 천차만비로 틀려집니다. 그런데 갱신형은 처음에는 저렴하지만 중간에 진단을 받거나 보험금을 타면 갱신형이 좋은거죠. 비갱신형은 초반에 보험료가 부담이 될지라도 20년만 딱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받으면 되니까 나중에 추후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갱신형, 비갱신형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요. 통계치입니다. 10년 보험 유지할 확률이 10%치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갱신형도 좋고 비갱신형도 좋고 다 좋지만 중요한건 오랫동안 유지하는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설계사들은 계약자들이나 가입자들한테는 비갱신형을 추천하지만 설계사들은 솔직히 갱신형과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암진당금이 5천만원 구성하는데 비갱신형이 1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갱신형은 절반도 안되고 3분의 1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암진당금 5천만원 하는데 보험료가 3만원 정도밖에 안한다는거죠. 물론 이게 20년정도 지나면 6만원이 아니고 9만원 12만원까지 올라올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한 리스크도 있지만 설계사들은 본인거 계약하고 또 본인이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어떤 실적도 쌓이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상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은 갱신형으로 마일드 가입을 합니다. 물론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그런건 성향마다 틀리니까요. 그런데 계약자나 아니면 딸일반들한테는 비갱신형을 추천해드리고요. 그 회사들은 거의 다 갱신형으로 마일드 가입한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 보다는 보험료 본인의 보험료 납입 여력에 맞춰서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먼저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갱신형으로 어떤 서브적으로 두 번째로 복층해서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다는거죠.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면은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어떤 상품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본인의 보험료 여력 내에 맞춰서 설계해서 가입하는게 가장 좋다는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